힘만 얻으면 갑질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다 보상 받으려고 하고 남한테 황당하죠. 인간이요. 뭐 하나만 더 갖고 있어도 갑질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 필요로 한 사람, 내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자기 욕망의 수단화해가지고 그 사람을 착취합니다. 우리가 주장하는 양심의 정반대 상황이거든요. 비양심, 악. 욕심이 악은 아닙니다. 욕심이 양심 말만 들으면 악이 아닌데 욕심이 치고 나가면 악이 돼요. 즉 욕심이 어디까지 치고 나가느냐 남을 짓밟고라도 내 욕심을 채워야겠다 하면 악입니다. 내 욕심 자체는 악은 아니에요. 양심적인 범위 안에서 찜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 욕심을 채우겠다. 그건 여러분 축복이에요. 그게 인생의 맛이에요. 욕심이 채워져야 재밌지 여러분. 양심만 채워지면 재밌습니까? 못 사세요 여러분. 욕심이 또 우리가 잔재미로 살아갑니다. 자잘한 거 하나가 또 욕망이 채워질 때 또 거기서 또 왜 축복이냐면 많은 걸 경험해요.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합니다. 욕망의 좌절을 통해서도 배우고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해요. 그러니까 욕망을 버리시면 안 되고요. 양심말만 듣게 하면 우리는 욕망 경영의 달인이 될 수 있다. 욕망은 경영해야 될 거다. 그런데 욕심말만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도깨비가 될 수밖에.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. 그 사람들도 아마 처음에는 처음에 한번 허용할 때는 힘들지 않았을까요? 욕심을 딱 따를 때 아주 사이코패스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남을 짓밟을 때 조금 부드람스러웠을 텐데 해보니까 돼요. 괜찮아요. 그리고 별로 자기가 갑이다 보니까 저항도 없어요. 할 만하네. 그러면 누울 자리를 보면요. 대자로 뻗어서 자는 게 사람이에요. 발 뻗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해요. 언제요? 언제까지? 걸릴 때까지 해요. 걸리면요. 또 자리 옮겨서 또 해요. 멈추기가 힘듭니다. 실제로. 인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있잖아요. 2년이 안 돼서 못 했지. 2년만 되면 다 하겠다는 사람들 줄 서 있습니다. 지금 뭐 미투 운동이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아 부럽다. 누구는 저렇게 갑질을 하는데 나는 이 인생은 뭐냐 이럴 수도 있어요. 우리 중생심에서는. 중생심 차원에서는요. 그게 진짜 진짜 갑이라는 그거 아닌가요? 그 갑의 삶 아닌가요? 남 짓밟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. 주변 다 잡아먹고 자기 욕심 다 채우는 거. 이게 마귀의 논리에서는요. 이게 마귀의 논리라고 하는 이유가요. 호리 피해가 그냥 내 욕심 작은 거 소소하게 채울 때는 괜찮은 말이에요. 이게 악이 아니거든요. 거기서는. 근데 이게 어느 양심을 딱 떼는 순간 양심에서 벗어난 순간 진짜 무서워집니다. 전쟁 무서우시죠. 왜? 전쟁 나면요. 양심을 벗어버려요. 사람들이. 그 조건이 되면 쉽게 벗습니다. 다 벗는다는 건 아니지만 중생심 차원에서 볼 때 취약한 상태가 돼요. 벗어버리기 딱 좋은 상태가 돼요. 그리고 중생심 벗어버리기 제일 좋은 상태가 전쟁 아니라도 언제죠? 성공했을 때. 갑이 됐을 때. 내 말에 껌뻑 죽는 을들이 등장할 때 석구칩니다. 왜?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. 왜? 내 말에 껌이 됐을 때